사랑이 운다 바람이 운다 사랑이 운다 사랑이 운다 아아 합정역 5번 출국 원래 알겠지? 원래? 사랑이 운다 정이 많아 정이 넘쳐 상정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 가 그 영역에서 이 너를 불러야 하나 합치면 정이 되면 확정인데 왜 우린 갈라 써야 하나 바람이 운다 사랑이 운다 아아 합정역 5번 출국 맞지? 상정역 5번 출국 하아 합정 왜 우린 갈라 써야 하나 바람이 온다 사랑이 온다 사랑이 온다 아하 합장역 5번 출국 아하 합장역 5번 출국 아하 합장역 5번 출국